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의 인트로를 제작하는 방법 한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러한 인트로를 만들었어요 타원형을 그리고 타원형의 테두리의 색깔을 넣고 노란색을 넣었죠 바탕색은 붉은색이라고 글자를 넣고 뒤에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비추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요 플레이하면 이런것입니다 이런 인트로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트로가 되겠죠 이런 인트로를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네마스터의 초기 화면에서 이 새로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만들기를 터치해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는 16대9로 하잖아요 쇼츠에는 9대16으로 하죠 일반적으로 동영상은 16대9로 합니다 그래서 16대9를 하고서 아저쪽에는 사진 배치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화면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채우기를 터치하고 지금 시간은 다음에 사진 길이는 9초로 설정했어요 장면 전환도 일반적인 것이 1.5 잖아요 그래서 1.5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에셋 있죠 이미지 에셋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검은색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검은색을 가져와서 이 검은색이 상당히 굉장히 강력한 색깔입니다 검은색을 지금 가져와 줬어요 검게 여기 왔죠 이렇게 가져오고서 엑셋에서 닫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갖다 놓고서 레이오로 갑니다 레이오로 가서 여기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요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동영상 에셋을 터치합니다 색깔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색깔을 좀 블루란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에셋을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과거에는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동영상 에셋이 최근에 생겨서 이속에 여러가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치하겠어요 여기 다운 받으면 제 경우에는 거의 동영상을 다 다운 받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운을 받은 것이 이렇게 동영상 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방사형 있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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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걸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가져와도 되고 이걸 가져와도 되요 자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화면에 왔죠 화면이 왔는데 이 화면을 꽉 채우겠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지금 이제 모니터 있잖아요 프리뷰 모니터를 뒤에 검은 공간이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꽉 채우려면은 이거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이걸 터치합니다 색깔을 다시 한번 바꾸겠어요 붉은 색깔을 바꾸세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사각형이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게 화면 분야라고 하거든요 그 아까 아이콘의 화면 분야라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이 큰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탁 터치하면요 이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거 같이 가장자리에 있는 흰 선은 저장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은 위쪽 오른쪽 상단에 V자 터치하면 되죠 터치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보시면은 플레이 해보면은 여기가 조금 가다가요 이게 스톱 되어버려요 이걸 연장을 하려면은 연장을 늘려면 늘려지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길이가 9초까지거든요 요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방사선 방사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에 좌측에 상단에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있는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해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면 여기가 두 개가 생겼죠 그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여기 요 부분에서는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래도 여기에 조금 남죠 더 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터치한 다음에 또 우측 좌측 상단의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또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또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자 프레이 해 볼게요 9초까지 1초에서 9초까지 계속해서 이 방사 방사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9초가 아니라도 뭐 8초 6초나 이렇게 5초나 되게 자기 임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 손글씨 있죠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해서 여기서 요 부분 있죠 형태는 터치해 보면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요 형태는 여기에서 속이 꽉 찬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선택하겠어요 선택하고서 다음 이건 색깔이거든요 색깔을 선택할 때는 저는 일단 노란색을 선택하겠어요 여기서 노란색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없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선택한 것은요 최근 사용한 색상이 이 위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부 있죠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잡아당기는 거에요 자 제일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이거 타원형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타원형을 딱 만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손글쇠가 왔는데 이걸 저장을 해가지고 화면에 딱 이렇게 좌우 균형에 맞게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가운데 눌러가지고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자 위에 우측 상단에 V자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손글씨 아이콘을 터치해야 돼요 글자를 터치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을 여기 있죠 이 색깔 이것을 아주 강력한 색깔 저기 인트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이 색깔을 색상을 선택해서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을 저는 선택해야겠어요 여기 여기 없으면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을 터치하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에요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에요 해볼게요 눌러서 드래그를 쭉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보고요 좌우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저는 해놨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빨간 것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여기서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테두리가 균형이 잡히게 해요 테두리가 좌우 상하에서 딱 균형을 잡게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틀이 잡혔죠 제가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글자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에 가서 글자는 레이에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T 를 터치하죠 텍스트 T 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강좌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강좌라고 넣고 인트로 유튜브 인트로 제작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필요한 글자를 유튜브 인트로 제작 근데 인트로는 인트로 제작 방법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인트로는 글자가 많으면 안 좋아요 글자를 적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합니다 이렇게 화면 보세요 크게 하고 일반적으로 글자를 아주 핵심을 찌르는 글자를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AA 를 터치해 가지고 제목은 인트로 제목은 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없는 사람은 여기 상단에 우측에 보세요 기어집 있죠 이걸 터치해서 다운 받았어요 한국으로 터치해서 저는 이 글자가 좀 점전하면서 굵은 여기 보시면은 빙그레이트 볼드를 저는 절기 사용합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그리고 상단에 우측에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윤곽선을 터치해서 빨간색의 흰 빨간 바탕의 흰색의 글자는 윤곽선을 넣어야만 글자 뚫이 됩니다 해 집니다 그 윤곽선을 터치하면 터치해서 그 다음에 이네이버를 있죠 이네이버를 여기에서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윤곽선을 안할때는 이렇게 되는데 화면을 보세요 윤곽선을 넣으면 글자가 선명하게 되죠 이렇게 선명하게 하고서 물론 여기 두께를 밑에 두께를 우측으로 옮겨서 더 진하게 이렇게 글자를 테두리를 윤곽선 즉 테두리를 윤곽선을 두특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적당히 하면 돼요 저는 기본 15 정도에 그대로 놔두겠어요 이렇게 하고 글자 간격이 이렇게 조금 넓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옵션 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텍스트 옵션 있죠 여기 가서 저 하단에 보면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 이것을 오른쪽으로 하면 행간이 더 넓어져요 왼쪽으로 줄여서 직당하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가져오고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이런 인트로가 됩니다 인트로는 앞부분 도입부 시작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트로를 멋지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 인트로의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